막 여기 밖에서 노는 건 또 아니에요 콜라를 바닥으로 이끈 양말의 효력은 단 몇 분 정도 녀석에겐 맨바닥이 닿지 않는 이곳 카펫 위가 최고의 지상 낙원인세입니다 늘 카펫에서만 지내는 콜라가 안쓰러워 산책이라도 가려는 영지씨 아이고 아이고 좋아할 땐 언제고 막상 나가려니 또 얼음 밖에 나가려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으니 이거 원 산책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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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영지씨 품에 안기고 나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다 진작하는 것이지 그냥 몽들어가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온 콜라 헌데 이게 웬걸 뭔가 심상치 않은 몸부림에 품에서 내려놔줬는데 바닥에 발이 닿기가 무섭게 그대로 달려간다 엄청 잘 그렸네요 네 여기서는 막 뛰어다니려고 자기가 방바닥에선 경기를 일으키더니 땅바닥에선 180도 다른 모습 아 달리기 좋은 녀석이구만 이렇게 잘 달리는 녀석이 그동안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 아이고 이제는 아예 영지씨를 이끌고 동네 이것저것을 누비는 콜라 그러고 보니 콜라는 모든 바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다 땅바닥은 물론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서도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 그렇다면 콜라가 무서워하는 바닥이 따로 있다는 건데 자 과연 집과 같은 마룻바닥은 어떨까 입구에서부터 버티고선 녀석 아이고 이러다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다른 바닥에서 와는 난리 입장부터 손탄치 않은 곳 조심스레 마룻바닥에 내려놓는데 난 누구 가니 여긴 어디 어디 어디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역시나 자동 얼음 내려놓은 곳에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 나무바닥을 못 걸어요 강아지가? 왜 나무 마룻바닥에만 서면 콜라는 한없이 작아지는가 아 마룻바닥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마룻바닥에 촉감이 싫은 걸까 아니면 그 모양이 싫은 걸까 그래서 나무무늬의 장판을 준비 자 제작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일단 콜라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관심을 끌어보는데 콜라의 선택은? 나무무늬 장판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저 혼자 쏠쏠아치게 놀랐다 갈까 말까 깨끗이 문제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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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이거 어디서 본 거란 말이지 다른 집 가도 이런 나무 장판이거나 이런 바닥이면 안 걸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무늬 바닥은 모조리 싫다 이 세상에 나무 장판은 다 걸어 그렇다면 집에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카페 뒤에서만 생활한다는 건데 자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루 횡정일 넓은 집 탁 놔두고 굳이 좁은 카페 뒤에서만 돌아다니고 있다 무슨 다람쥐 책밖에 도는 일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콜라의 행동 반경 아이고 녀석 안쓰럽기까지 하다 어떡하니 널 그래서 콜라의 성공적인 마룻바닥 진출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6개월 전부터 바닥을 걷지 않으려는 콜라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런 걸까요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강아지들이 대부분 뛰어놀다가 미끄러졌던 이런 기억이 있으면 그런 어떤 비슷한 곳 어떤 그런 색깔 그런 곳을 최대한 안 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 집 어디에선가 미끄러졌거나 다쳐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게 됐고 그 일로 점점 바닥을 딛지 못하게 됐다는 건데 자 콜라의 바닥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았다 집은 자기 영역이고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낯선 장소로 와서 어떤 주인이랑 어떤 교감을 통해서 서서히 마룻바닥에 대해서 적응 훈련 매트의 간격을 조금씩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걷게 만드는 훈련 낯선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영지 10분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걷게 될 거라는데 하지만 지금부터가 고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는 바닥의 모습에 발걸음은 무거워져만 가고 계속되는 훈련